안녕하십니까 베이직 기본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강사 윤정인입니다 2022년 합격 전략 설명의 필기 부분입니다 그래서 소방설비기사 기계 분야인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처음 접근하시는 분도 있고 다 접근했다가 다시 한번 22년도는 어떻게 나올 건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건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일단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앞부분은 살짝 처음 접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개여정도 해서 간단하게 처음 접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요 뒷부분에 가서는 문제 유행이라든가 어떤 통계들에 대해서 한번 있었던 전년도 거 이런 통계들 관여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에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제일 중요한 게 그거죠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면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냥 간단합니다 잘 그래서 한자로 잘 하면 되지만 그래도 그중에서 또 어떻게 좀 더 세심하게 간단하게 쪼개지는 얘기를 좀 하면서 너무 어렵게 접근하지 마시고요 그 대신 여러분들 마인드에서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요 소방자기층이 정말 필요한 시대가 도래에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필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중요한 뭐 건물들 커지고 고충화되고 밀치화되다 보니까 이게 불 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은 뭐냐면 불이 나기 전에 예방하고 초기 진압을 해놨는데 중점을 두드라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이런 소방 전문 지식인들이 많이 필요하드라라고 관리 면에서 그렇죠 관리 면에서 이런 개요적인 면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자격이 필요하드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냥 아무나 하는 것보다는 전문 자격을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제정이 되드라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수행 직무는 크게 보면은요 설계 건물들 간단합니다 건물들을 짓기 위해서는 설계 그렇죠 건물들을 짓기 위해서는 어떻게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설계를 해야 될 거고 설계를 하고 나면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시공을 해야 될 거고 이 공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누가 해야 되죠 그렇죠 감독 공사하는 사람을 감독하는 감리가 있을 거예요 감독 감리가 있고 건물이 지어지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건물이 잘 유지되게 점검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점검을 하기 전에는 이 건물들을 어떻게 일단은 그렇죠 잘 받을 수 있게 유지관리를 해주더라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다 톱니바퀴처럼 이루어지더라라고 하는 이 각 분야에서 우리가 무슨 역할을 하더라 주인력 또는 보조인력이 되더라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어떤 게 소방자격증이 어떤 자격증 기사 산업기사 자격증이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큰 개념으로 수행 직무들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했을 때 얼마나 직무에 필요한 데에서 여러분들의 자기증이 필요하더라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로는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된 어떤 공사 그다음에 회사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예요 그렇죠 재해 발생 위험 요소가 증가함에 따라서 거기에 관련된 인력 수요가 굉장히 필요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부분이고 22년에는 분명히 소방법이 지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전문가에 대한 역량이 굉장히 대두되지 않을까 그리고 중요성이 어필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런 관련법들이 다 개정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소방의 자신감을 가지고 자격증을 갖춤으로써 대우받을 수 있는 그런 앞으로의 진로와 전망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설명을 드렸고요 자 시행처는요 제가 설명하는 분도 일부는 있지만 여러분들 조금 더 손품을 팔아서 컴퓨터를 보시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들어가시고 거기에 보시면 원소접수는 어떻게냐면 QNET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접수해 가셔서 보시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세세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응시 절차는요 필기원서를 접수하고 그다음에 필기시험을 보고 필기시험에 합격을 하게 되면 그 1차가 끝나는 거죠 필기 끝나고 나서 거기에 내가 일단 거기 자격이 되는 거에 대해서 필요한 서류가 있는 부분들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2차 실기를 접수하시고 실기시험 보고 최종 합격자 발표하시면 자격증을 어디에서 여러분들이 발급이 아니라 어디에 산업인력공단에 여러분들 자격증을 어디까지 기술사까지 여러분들 맨날 강조하지만 다 여러분들 자격증이 산업인력공단에 다 만들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격이 안 돼서 못 찾아가는 거지 빨리 자격을 만들어가서 기술사까지 다 찾아가세요 그래서 일단 기사부터 산업기사부터 빨리 내 거 자격증을 찾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필기부터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 자격 요구를 갖추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고 이 순서대로 하는 응시 절차 순서는 QNET에 다 나와 있으니까 자세한 내용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접수 첫날부터 해서 예정자 발표 시간 이런 부분들은요 여러분들 QNET에 다 자세한 내용들에서 참고삼아 한 내용들이니까 한번 시간 나실 때 시간들 보시고 수수료도 마찬가지로 2만 원대입니다 그래서 돈이 요즘은 예전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들어간다는 정보 그리고 반려학가들 자 응시 자격 조건에 있을 때는 예전에는 다른 건 없었지만 기본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법규에 대해서 나와 있겠지만 법규에 가면 나게 돼 있지만 기능사는 자격 조건이 없지만 산업기사는 기능사 그리고 플러스 1년 실무가 있어야지만 산업기사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기능사가 없을 때는 실무 2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기사를 보기 위해서는 기능사 플러스 실무 3년 산업기사 플러스 실무 1년 그리고 자격이 전혀 안 될 부분에 있을 때는 이런 소방에 관련된 실무가 4년 이상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여기서 분류가 되는 게 기능장으로 분류가 되느냐 그다음에 기술사로 분류가 되느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제가 자세하게 수업 시간을 조금씩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바뀌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필기에서 무슨 부분이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PBT 필기 시험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기존에 똑같이 시험 문제지를 받아서 OMR 카드에 작성을 해서 마킹하고 답을 내주고 시험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와서 했던 방식인데요 이 시험 방식에서 예정입니다 1, 2회차까지는 이 시험대로 그대로 가지만 3회부터는 아마 이 방식으로 바뀌지 않을까라고 공고가 돼 있어요 CBT 필기 시험 CBT가 뭐예요? 그래서 PBT는 여러분들 기존 방식이고 CBT는 여러분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 같이 컴퓨터 화면에다 시험 문제 풀고 거기다 답을 정리하고 바로 제출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궁금하시면 뭔지 모르겠다 궁금하시면 QNET들 가시면 CBT 체험 바로 가기가 있으니까 이거 해서 이런 방식으로 좀 바뀌드라라고 이제 공고가 나와 있으니까 어떻게? 기사 서비스 분야 CBT 시행 확대 그래서 정기기사 3회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공고는 일단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고 삼아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서 숙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회, 4회 CBT 방식이라고 해서 PBT에서 CBT 방식으로 이제는 시험도 바뀌드라라고 하는 부분들 참고 잘 하시고 자세한 내용들은요 QNET에 좀 더 나와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도 기억을 해두십시오 처음 접근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 가답안과 답안이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 자피령 같은 경우는 오전 1부, 2부 해서 나왔을 때 종료해서 나왔었지만 CBT니까 바로 합격 여부가 나올 수도 있어요 CBT 같은 경우는 운전면허 시험도 우리 바로 필기 보면 바로 나오잖아요 당나귀 똑같이 그런 개념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개념으로 가냐면 이제는 필기 시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문제은행의 데이터베이스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시행이 가지 않을까라고 유추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문제들은 꼭 필기 때 집어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여러분들이 잘 하시고 숙지하고 계시면 필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확률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얼마나 합격률 이런 거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 더 이거 있습니다 전자통신기기법에 의해서 계산기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전에는 무슨 아무 계산기를 다 써도 됐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이제는 휴대폰도 안 되고 하지만 기종이 정해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부정행위를 할까봐 그래서 휴대폰도 안 되지만 메모리가 있는 이런 계산기는 안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기종에 대해서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QNET에 보시면 카시오 종류라든가 그래서 샤프 종류로 해서 될 수 있는 기종들이 허용 기종이 있으니까 여기에 맞는 계산기를 사용하시면 수험에 부정행위가 아니고 충분히 유체과학이나 우리 이제 구조, 올림, 계산 문제들 같은 경우 필기에서도 중요하지만 유체과학 필기는 유체과학에서 중요하고요 실기 때는 거의 다 계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계산기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참고삼아 꼭 맞는 기종들 선택하시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필기는 어떻게 시험 보나요? 그러면 자 보세요 과목은 네 과목입니다 원론, 관계법규, 유체과학, 기계시설의 구조 및 원리 전기도 마찬가지로 전기회로와 전기구조 원리가 가지만 공통과목이 두 과목 있죠 기계전기, 공통과목 두 과목이 있고 기계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계 부문에서 여러분 유체과학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지만 전략적으로 꼭 공부를 하셔야 돼요 기본적인 부분이라도 그래서 유체과학 그리고 네 번째 기계시설의 구조 및 원리는 어떻게 여러분들 무조건 해야 됩니다 무조건이에요 뭐 왜? 실기하고 바로 연결고리에요 연결고리 그래서 네 번째 과목은 무조건 하셔야 된다는 것 그래서 객관지, 사지, 태기령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과목당 20문항씩 해서 80문항 그래서 100점 만점에 평균 60점 이상이기 때문에 20문제면 몇 문제맞아요? 최소? 그렇죠? 8문항 이상 맞아야 돼요 18문항까지 맞아야지만이 꽈락이 안 됩니다 18문항 밑으로 맞으면 꽈락이에요 그래서 그 또 맞고 해서 평균점이 전략적으로 점수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 법규, 원론, 구조 및 원로에서 점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유체과학 점수가 많이 안 나와요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 필기 접근하시는 분들 그래서 이게 좀 점수지만 얘네들이 전략적으로 높여서 평균점으로 맞춰서 몇 점? 60점 이상 하셔야지만이 합격이 되시더라 그래서 한 문제당 아마 2.5점일 거예요 그러면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점수가 필기 현황입니다 21년 거는 아직 안 나왔고요 통계 중이고요 아직 발표가 다 전체적으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통계 중이고 그래서 20년 거 참고적으로 봤을 때 응시자 수는 쭉 올라다가 필기는 조금 떨어졌지요 그런데 합격률은 일단 쭉 계속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필기가 CBT로 바뀌는 경우가 뭐냐면 약간 필기 쪽은 좀 더 합격률을 높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단 필기는 올리지만 그러면 일치는 필기는 올리지만 실기는 어렵게 되더라는 거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전망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일단은 필기가 쉽다고 생각하지만 필기에서 여러분들 준비를 잘 하시면 실기도 분명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유형은 필기는 약간 좀 더 유학에 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필기 현황을 한번 유추해 봅니다 그래서 합격률도 보시면 20년도에 51.6%였어요 그렇죠? 꽤 많죠? 반이잖아요 반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15년대부터 조금씩 36%, 28% 좀 내렸다가 다시 45% 그래서 쭉 19년부터는 어떻게 합격률이 좀 높죠 그래서 1차 쪽에는 접근이 좀 쉽게끔 조금 유학에 가더라라고 조심스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근다고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편하게 가시면 안 되고요 준비를 하셔야 돼요 필기 때 필기 합격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실기까지 가야지 여러분들 자격증 찾아올 수 있어요 필기만 100번 봐야지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합격률이니까 그런 정도만 참고 삼아 하시고요 공부하시는 기간 보통 대부분 보시면 3개월에서 1년 사이인데요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시면 공부 웬만하면 필기는 조금만 집중하시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시험 일정은요 1회, 2회, 4회까지 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하고 보시면 필기 요즘 접수하기 좀 어려우니까 잘 QNET에서 잘 확인하시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험 일정에 이어서 출제 기준입니다 출제 기준인데 보시면 소방시설의 구조 및 원리 부분을 제가 필기 때 맞다 보니까 구조 및 원리 부분만 일단 간단하게 하시면요 설비들 세부적으로 구조 및 원리 부분에서 소화전, 스프링쿨러, 소화설비 이렇게 기준들이 적용하는 게 2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출제 기준은 그래서 여기 설비들이 있는데 설비 현황들은 어떻게 나왔나 한번 볼까요? 자 21년도에 보니까 구조 및 원리를 1회 위에 3회 이렇게 합계를 해서 3회 차까지 합계를 해서 제가 딱 보니까 설비별로 한번 표를 만들어 봤어요 보니까 소화 활동 설비가 제일 많더라고요 소화 활동 설비 여러분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소방시설의 구조만 설명을 할게요 그러면 경보 설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 나면 알려줘야 되고 그리고 어떤 설비? 불 났으니까 불을 꺼야 되는 소화 설비 그렇죠? 불 끄고 있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피난해야 되죠 피난 설비 피난하고 있으면 우리의 영웅 구조대들이 옵니다 구조대가 아니라 소방대들이 오죠 소방대들이 쓰는 설비입니다 소화 활동 설비 그래서 여러분 강조하려고 하는 게 왜 그렇게 활동 설비 하냐면 이 활동 설비 소방대들을 쓰는 설비들이 오히려 더 어떻게 시험에 많이 출제되더라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의외로 그래서 소화 활동 설비의 종류가 있지만 이거는 본격적으로 소방에 들어갈 때 설비를 하고 큰 틀로만 설명을 드릴게요 소화하다가 뭐가 떨어져? 우리가 보통 약재라기 보다 물이 많이 떨어진다고 보죠? 그러면 소화, 용수 설비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큰 소방 모든 설비들의 구조적인 메카니즘이에요 이 큰 틀만 여러분들이 깨고 있어도 여기서 다 파생되겠죠? 계셔도 여러분들이 소방 공부하시기 좀 더 수고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삼 한번 보시라고 해서 소화 활동 설비가 주로 많이 나오고요 각 설비를 하고 스프리쿨러, 옥래서화전보다 소화기구, 물분무, 미분무 이런 물분무 등 소화 설비도 골고루게 나오더라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참고삼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학습 방법,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아까 방금 전에 초기에 딱 얘기했죠 한자로 줄일 수 있다, 잘 그건 그냥 제가 웃자고 한 소리고요 잘은 아니고 여러분만의 루틴을 만드셔야 돼요 공부, 공부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선천적으로 엄청 좋으신 분들 외에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저 반복적으로 그리고 꾸준하게 하는 루틴 방법밖에 없어요 내가 만드는 공부 방식은 그래서 처음, 매일 30분 이상 가급적으로 꾸준하게 공부하세요 내가 하루에 100문제씩만 풀겠다고 하게 되면 일주일이면 700문제, 그렇죠? 2주일이면 1,400문제 이렇게 푸는 루틴, 하루에 100문제 정 안 되면 70문제라도 몸이 컨디션이 좀 앉아서 오늘 50문제, 70문제 놓치지 마시고 무조건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자는 거죠 시험 때까지만이라도 이게 한 문제, 하루를 여러분들이 쉬시잖아요 꾸준하게 하루 쉬시면 100문제 날라갔어요 다시 100문제 풀었으면 남들은 일주일 했을 때 내가 월화수만 했을 때 월화수하고 나머지 주말은 이래야지 주말만 쉬었을 때 200문제, 400문제가 날라가요 나는 700문제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문제를 다시 획득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또 앞의 시간으로 되돌려가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놓치지 말고 꾸준한 루틴대로 공부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 그래서 매일 가급적이면 30분 이상씩 최소예요, 최소 아, 습관을 들이라는 거예요 루틴 방식 기본적으로 소방시설을 이해해라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소방설비의 종류 큰 틀을 냈죠? 그리고 이 요소들을 이해해야지만이 구조 및 원리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아, 이렇게 해서 공사를 이렇게 하는 거고 이 기준이 이렇게 생기는 거구나 그리고 소방설비를 어디다 적용하고 효율성을 갖는구나라고 소방시설을 이해해야지만이 소방설비의 구조 왜 저렇게 구조를 했지? 왜 저런 설비들을 하지? 왜 저런 설비를 설치하지? 이런 장소에 어떻게 규정을 저렇게 정했지? 한다는 거 그래서 이 소방설비를 먼저 시설을 이해하는 게 가장 근본이 되더라 라고 하는 부분들 이게 왜 필기 때 강조하는 게 뭐냐면 지금을 강조하는 건 아니에요 필기도 중요하지만 이게 갖추어지면 2차 실기까지 여러분들이 아, 왜 선생님이 기본으로 강조를 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한 권의 책을 여러 번 반복적으로 해서 보라는 거냐면 매일 30분 이상씩 루틴 쪽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이게 어떤 거냐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 권의 책을 한 권의 책을 한 권의 책을 여러분들이 봤을 때 10일이 걸렸어 아니면 한 달이 걸렸어요 책을 한 권 사서 이게 소방공사인데 한 달이 걸렸는데 한 번 보고 나서요 그 다음번에 이걸 루틴대로 계속했을 때 그 다음에 봤을 때는 어떻게 되냐 20일 만에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볼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죠? 10일 만에 볼 수 있어요 네 번째 볼 때는 일주일 만에 볼 수 있고 다섯 번째 볼 때는 왜? 뭐가 중요하고 어떤 건지 말 그대로 중요한 요즘은 또 공부 방식의 메타인지라는 방식이 또 대세가 돼서 요즘 설명을 많이 하더라고요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인지하고 공부한다라는 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는 것은 이미 내 거 다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은 넘어가기 때문에 빨리빨리 속도가 붙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 거 모르는 거 모르는 거 위주로 공부를 하는 거지 아는 것은 이미 내 거가 됐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는 뭐라고? 그렇죠 다시 되돌리로 돌아가지만 꾸준한 내 루틴을 반복하고 한 권의 책을 어느 정도 내가 이해를 했을 때 어? 이 책은 또 좀 틀린가 하고 참고적으로 다른 책을 접근하는 것이 일단 접근 방식에서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여러분한테 말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권의 책을 여러 번 반복하는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고 암기도 일단 중요하지만요 설비가 어떻게 구성됐는지 두 번째 얘기처럼 이해를 하는 것이 가장 좋더라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학습 방법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숙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합격 전략에서 여러분들 마인드에 꼭꼭 늘어져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베이직과 그 다음에 뭐냐면 여러분들은 자격증을 따서 일단은 그러죠 밥 먹고 살기 위해서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전문가로서의 기술이 되는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서 소방 자격을 따는 거라는 마인드를 한껏 올리시고 갖추셔야지만이 공부하는 목적의식이 생깁니다 분명히 그래서 공부가 아니라 기술인 엔지니어가 되기 위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나는 준비하고 있다라는 마인드를 가지시고 자 우리 배우학사 여러분한테 해 줄 수 있고 제가 여러분한테 같이 가는 방법이 어떤 거냐 먼저 소화 설비를 설비들을 어떻게 이게 개통도부터 구성요소 요소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게 되고 하게 되면 설비를 일단 이해를 한다는 방법이 그러니까 설비에 대해서 개통 그 다음에 구성요소 소방시설을 다 알 거 아니에요 자 이걸 어느 정도 내가 이해를 했다고 하게 되면 관연도 문제를 보면서 요기에 대해서 이거는 암기는 좀 해야 되는 부분인가 분명히 말장난을 치는 함정을 파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또 설명을 해주면서 간추려 주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동영상을 보면서 계속 보충자료까지 첨부로 해서 루틴을 가지고 방목하는 게 일단은 가장 중요한 합격 전략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출제자들은요 여러분들한테 합격시키기 위해서 문제를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여러분들 떨치려고 함정을 판다니까 그 함정을 여러분들이 다 피해가야지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셔야지만이 1차를 넘어서 어디? 2차까지 가서 2차도 똑같은 패턴이에요 2차까지 가서 2차 합격을 하게 되면 어디에 산업인력공단에 맡겨놓은 여러분들의 자격증을 찾아간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리고 나서 나는 완전한 기술인이 돼서 어디? 현장에서 그렇죠? 현장에서 여러분들과 저는 조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날을 기대하면서 2022년도 합격 전략 필기 소방설비기계 구조 및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